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성경적 우리 성도의 교제 속에 또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 든든히 세워나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경적 1인 1 교회와 운동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올해는 상하반기 새생명 초청 주일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로 시니어 대상이라든지 다민족 대상이라든지 랩런트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모으는 전도 운동을 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하는 사실 대면하는 전도 캠프조차도 사실은 많이 힘들어진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장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지금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모든 것들이 제한적이고요 산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밀폐에 밀집, 밀접한 장소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사회 자체가 매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한 시대가 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가 금종령이 내려지고 사회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을 뿐더러 예술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전도 운동을 할 수 없는 굉장히 극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3천 제자 또 5천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위기는 곧 무엇이다? 기회다 우리가 보통 갱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갱년기의 기자가 여러분 기회, 기자 기회를 적을 때 쓰는 바로 그 한자입니다 우리한테는 위기인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것이 전도 운동의 발판이 되어져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지구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더 갈급한 영혼들에게 우리들이 더 다가갈 수 있고 또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시간표가 되리라 믿습니다 가을에 우리가 영적 수수의 계절 만추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성경서 1인 1교회와 운동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미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11월 남은 한 달뿐만 아니라 올해 12월까지 4천 말씀 운동 현재 2,800여 개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쳤고 또 정지되어 있었던 모든 말씀 운동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우리 지교의 회복의 달로 삼으시고 다시 한번 일심전심지속으로 본의심을 받은 사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성경적 1인 1교회와 운동 첫 번째로 우리가 1인 1교회와 운동의 키가 뭔가 하면 바로 이 관계전도라는 부분입니다 관계전도 이 전도운동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이 관계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어진다는 부분입니다 디크 힐릭스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으면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모든 사람은 선교사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선교 대상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즉시 바로 전도자가 된 거고요 선교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과 모든 만남들은 바로 선교지가 되고 선교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관계전도에 있어서 그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올려드린 유인물에도 나와있지만 정확한 전도를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덮어버렸습니다 지구 병동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쪼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것 그리고 땅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인만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전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라는 것은 주님의 최고의 지상 대명령 최고 최상의 명령이 바로 이 전도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장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지향을 막는 애국자다 분명한 영적인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우리 보금에 있어서 보금운동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통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비유를 좀 해볼까요 전도의 차원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은요 좀 토양으로 비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금이라는 것은 씨앗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자 토양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씨앗도 자라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뒤티러지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이 보금운동이 제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전도하기가 어렵다 너무 나에 대해서 여실히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이런 공식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나와 관련된 관계들 이 토양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금의 씨앗이 정말 보금이 보금되게 하는 토양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디 있냐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이 다 성교지고 성교 대상인 만큼 여러분의 삶이나 모든 인간관계 만남 또 집이나 일, 직업 또 학업, 지역, 문제, 위기, 사건 모든 갈등과 경험 나가서는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 전도운동과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다 연결해서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서론에도 나와있지만 전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뒤도서 1장 3절을 읽었잖아요 자 이 전도의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낚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오늘도 이 시간도 말씀 한마디면은 세계복음화를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또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바로 구원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마가복음 3장 14절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도 바로 이 전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 또 세상 끝이 오고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제 이름으로 오시는 모든 시간표가 바로 이 전도라는 시간표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가 전도의 가치와 좀 비밀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관계의 전도에 앞서서 오늘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좀 볼 부분이 뭐면 관계의 동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진한 강단 말씀에도 나와있지만 우리가 사마리아로 가기 전에 그렇죠? 이방인에게 가기 전에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차라리 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이방 정도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 확산의 시간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계의 동심원을 한번 그려보시다 보면 이 동심원 안에는요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서부터 친한 친구들, 지인들, 친척들 그 다음에 뭐 인사 정도만 하는 어떤 내 직장인 동료들에서부터 전혀 알지 못하는 정말 X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관계의 동심원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자료 화면은 여러분 인맥의 동심원입니다 한 사람이 맺는 사회적 연결망을 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동심원들이 지금 함께 종합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이 작은 부분들은 아까 제가 이 가족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지지단체입니다 지지 모임 여러분들이 큰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내가 연락하게 되는 진짜 진한 그룹이죠 친한 그룹 가족이나 친지나 친한 친구들 그러면서 두 번째 원은 공감 집단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 서로 잘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서로를 함께 공감하고 불행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룹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깥으로 갈수록 점점 그 관계는 조금 더 포괄적이 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 그렇다면 맨 마지막 원은 그야말로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는 아주 한계에 달하는 그러면서 이런 관계의 동심원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스카 톰슨의 친밀도 동심원을 봐도요 직계가족에서 친지에서 친구, 이웃과 동료, 지인 그러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X라는 사람까지 이렇게 나가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우리가 뻗어나가는 건데요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한 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비춰보더라도요 예루살렘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가장 친한 그룹인 우리 가족 온 유대는 그 다음 가까운 어떤 뭐 지인이나 친척, 친구, 이웃 정도가 되겠죠 사마리아는요 직장 동료나 어떤 동호회 모임을 통해서 어떤 동질적인 관계라면 땅끝 전혀 어찌 보면은 알지 못하는 가장 먼 관계일 수 있죠 잘 알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관계전도가 아니면 지금은 통하지 않은 시대를 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사실은 많은 축호전도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축호전도라든지 길에서 이런 노방전도를 위해서 사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셨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굉장히 개인화 되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그렇습니다 이제는 관계전도가 아니면은 1인 1 교회와 운동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가 없는 자 여러분들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해당되어지는 한번 이 관계의 동심원들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운동이 잘 안되는 이유가 이제 막연한 어떤 만남이라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략하는 것보다 훨씬 나의 예루살렘에 속하는 이런 관계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1인 1 교회와의 미션을 또 실현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오이코스라고 전도법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 책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오이코스라는 뜻 자체가 헬라어로요 집과 또 그 패밀리 어떤 가족의 의미가 함께 합쳐진 언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화 성경에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단어죠 가족과 집 그러니까 한 집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고용인 어찌 보면 방문기까지 다 포함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확대된 가족의 개념입니다 확대된 그런 개념이거든요 어떤 관계의 동심원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1인 1 교회와 운동에 있어서 그 대상을 설정하는 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서론에서 우리가 조금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전도 대상자를 설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1인 1 교회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누구를 내가 교회와 시킬 것인가 바로 이 전도 대상자 타깃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깃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나와 관련된 관계에 의한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관계의 동심원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잘 아는 사람부터 어떤 친밀성이 있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친밀성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집이나 또는 교회에서 거리가 가까운 사람부터 하는 어떤 이런 거리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3원칙을 보면 평상시 내가 조금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 관심이 많은 사람 나에게 관심을 갖던지 내가 관심을 갖던지 내 눈에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신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큰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 교회는 가고 싶은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몰라서 나름대로 내 문제 때문에 너무 갈급한데 이 부분에 답을 줬을 때 반응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용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법을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사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부분 보세요 물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맞는 높이 맞는 접근법으로 친근하게 생활 전도를 하시죠 그러면서 내 남편 지금 너가 사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야 어찌 보면 가장 감추고 싶었던 그 여자의 가장 갈급했던 부분들 사실 제일 힘들었던 부분들을 터치하시고 치유해 나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생활 전도 속에서 우리 지역장 사역자 둘장 여러분들이 정말 갈급한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 그 전도 대상자의 문제에 같이 공감하고 상황에 따라 우리가 함께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코끝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 그러죠 함께 식탁의 자리로 초청을 하고 정말 기쁘고 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위로하고 축하해 주는 것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들 가족관계가 어떻고 이름은 뭐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뭐 주소가 어디고 또 어떠한 종교 배경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특별한 관심과 취미는 무엇인지 현재 그 사람의 고민거리는 무엇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특별 관심을 파악하고 종교 배경을 파악하고 각종 이런 일반적인 정보와 현재 문제를 파악하는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 전도의 중요성과 관계의 동심원을 통하여서 이제 전도 대상자 타깃 선정하는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가 이제 1인 1교회와 운동 1인 1교회와 운동 사실 올해 우리가 원단 말씀이 딱 선포되면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이 1인 1교회와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2월부터 점점 우리가 대면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3월부터 이제 예배도 많이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1인 1교회와 운동은 사실 시작도 못하고 오히려 나조차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더지고 잠들어 있던 모든 심령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1인 1교회와 운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우는 시간표로 또 발판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본론에도 나와있지만 우리가 한 사람을 초청하고 구원하는 일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늘 깔려야 되고요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개인과 구역지교의 목표가 전도해 있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다면 우리는 뭐해야 됩니까? 모일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 개인과 가정을 넘어 지역보금화의 첩경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인 1교회와 운동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요 일단 잠자는 구역을 깨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개개인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인 1교회와 운동의 의미가 무엇이면 1년에 1년에 1명이라도 어떻게 하자? 교회화 시키자라는 겁니다 전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초청의 개념으로 굉장히 이례성으로는 왔습니다 이례성으로 이례성으로 데려다 놓기는 했지만 그냥 단순히 초청에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다 가지고 이 세 가족이 왔을 때 영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지적으로 정착입니다 1인 1교회와 운동은 정착입니다 그 정착이 이런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바로 1인 1교회와 운동의 중요한 의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한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버거운 미션이 될 거고 평상시에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명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평생 한 번도 전도를 못 해봤다라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혼권에 대한 그 중심을 갖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눈에 들어오는 대상자를 붙여주시고 정말 필요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접촉점을 주실 것이고 또 정말 중요한 자료를 전달함으로 보이지 않는 그 대상자의 마음으로 움직일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강의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장례 캠프를 마치고 왔습니다 사실 새벽 4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했거든요 사실은 좀 피곤하고 있는 상태지만 마음은 굉장히 기쁩니다 천국 잔치가 배선이 됐거든요 조문 예배 한 번 드리면 다행일 정도로 고인께서는 그냥 신화 생활하지 않았고요 그냥 영접만 하고 가셨고 집안은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혼자 외롭게 신화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막내다 보니까 어떤 영향력도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도라는 직함을 붙이는 것조차도 사실 좀 반발이 있었고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고 싶어 했었고 교회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반대하는 분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조문 예배로 결정이 됐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집내로 전환이 되어지면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한 번, 두 번, 세 번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우리 불신자 가족들이 눈물을 글썽이시고 축복기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하시고 정말 손을 모으시고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들이 흑암이 무너지고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당장 교회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만 회복을 하셔도 굉장히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행을 하십니다 저희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으셨어요 이거는 기적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1인 1 교회화 운동 나는 할 수 없어라는 그 생각과 먼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성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품고 있는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1인 1 교회화 운동의 성경적인 모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데레 아시죠? 빌리카 바돌로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이 형제 그룹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졌던 안데레가 자신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알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 안데레가 그 형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것처럼 이 초기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전도 방법이 바로 관계 전도였습니다 관계 전도 와서 보라는 거죠 빌리카 바돌로메처럼 그래서 역사학자였죠 에드워드 기버린 친척과 친구들에게 자신이 받은 헤아릴 수 없는 귀중한 복을 투룩해 풀어주는 것은 새로이 해심한 사람들의 가장 신성한 의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 전도가 어디서부터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1인 1교회와 운동은 바로 1대1 양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무수히 많은 구절들을 보면요 반드시 1대1 양육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1대1로 만나 주시고요 모세는 여호소아를 1대1로 양육하면서 후계자로 세웁니다 세웁니다 다윗과 요나단도 보십시오 엘리아는 엘리사를 1대1로 훈련을 시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1대1로 훈련을 시키시고 또 세리마테를 만나 주시고 사케오를 만나 주시고 또 죄 지은 가늠한 여인 또 사마리아 여인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1대1로 대면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가르치는 이런 1대1의 관계가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양육시키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아나니아 이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아나니아로부터 1대1로 돌봄을 받고요 그랬던 바울은 이제는 신라를 디모델을 오네시모를 1대1로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 전도 대상자 그 타깃을 선정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전도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한번 분류해 보십시오 왜?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메시지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만나는 대상자 또 이 태신자나 또 장례를 가는 또 이 고인께서 예수를 믿고 갔는지 불신자로 갔는지 아니면 정말 중립자로 살다 가셨는지에 따라서 사실 장례 메시지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제일 먼저 저는 그 영적 상태를 늘 물어보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의 상태가 분명히 자연인인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종교인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정말 언약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언약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자 자연인은 그야말로 무엇이냐 자연인은요 우리가 마음의 심령의 보자로 비유를 하면은요 사단이 그 마음 안에 완전히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발 아래 종 노릇하고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자 십자가를 밖으로 그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고요 영적 사망 상태고 창세계 3장 저주 아래 원제 가운데 사단과 지옥 배경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인은 어떻게 되냐 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일단 믿는 거죠 나름대로 신앙을 갖고는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자 사단은 우리 마음 안에서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종교인의 특징은요 내가 주인이고 그 발 아래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의 요구 때문에 나의 동기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종교인들 같은 경우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간의 의리를 구할 수밖에 없고요 자 떡을 구한다는 것이 뭐죠 자 정말 먹고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내 기복적인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 가장 언약가진 자의 모습은요 우리가 예수의 그 발 아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 보좌위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추인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로 늘 하나님 나라로 늘 성령 충만 가운데 이 언약가진 자의 반열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인은 생명을 심어줘야 될 거고 종교에도 생명을 심어줘야 되지만 정말 예수만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유일성의 축복을 반드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사회적으로 정말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일곱 가지 축복 요 누릴 수 있도록 심어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현장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도의 여정을 열어가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은 현장들을 가게 되실 겁니다 그 현장들의 특징을 보면요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의 안진병이와 같은 그야말로 불치병 환자가 있는 그런 현장도 있고요 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정말 이 사마리아 사마리아 성과 같이 영적으로 병든 자가 기다리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똑같이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은 많은 단민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속해 있는 한번 그 현장에 다양하게 주시는 그 만남들 속에서 전도의 여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산업과 학업과 그 업을 통해서 전문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전도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누구냐 나는 유일성에 답을 주는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조 중에 하나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정말 종이 한 장 백지를 갖고 가더라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장례 캠프 때도 그렇고요 현장에서 늘 느끼는 건 보면 여러분 상대방이 영접을 당하면 안 됩니다 영접을 시키기 위해서 설득이나 강요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세일즈맨이죠 그야말로 영생보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빨리 영접을 시켜야 되고 몇 명 영접을 시켜야 되고 이 부분에 굉장히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도 이 장례 캠프를 마치고 오면서 정말 바르게 우리가 바로 치고 들어가면서 좀 세게 끌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씩 기다리면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접을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접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하면 우리가 굉장히 영접을 시키죠 그래서 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나 영접당했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시간표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가 그 시간표를 우리가 임의로 바꾸거나 우리가 건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보면서 좀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유일성의 답이 뭐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봄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 복음을 여러분 증거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넓이와 높이와 길이 깊이가 있습니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대상과 상황과 환경 영적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 다양한 것을 접촉점을 찾고 전할 것인가 늘 저런 장례캠프 그리스도를 할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물론 대상에 따른 정리된 메시지들이 있지만 그 시간 그 장소 성령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묵상하다 보면 전혀 원고와 상관없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오늘 눈물들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굉장히 고마워하셨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흑암 많이 꺾고 나름대로 메시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냥 원고에 있는 메시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메시지를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진정성이 느껴질 때 감동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답입니다 그러나 그 통일성 안에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이 살피시고 그 영적 상태에 맞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양성을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이름의 권능이 사단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이름을 선포할 때 상대방도 살아나지만 피곤한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오는데 너무 기쁜 겁니다 바로 이 복음은 나도 살리고 남을 살리는 윈윈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1인 1 교회와 운동을 이제 실현하는 이 미션을 우리가 실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꿈만 꾸는 몽상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실적인 1일을 교회와의 미션을 실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스라고 목사님들 말씀하셨지만 그 귀족만의 권리와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나눠야 되듯이 전도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주어진 청지기에게 받은 만큼의 책임이 따르듯이 거기에는 칭찬과 상급과 또 책망과 원금 해수가 따르듯이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룩한 책임이 있듯이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은 책임이 따릅니다 전도자의 축복에는요 전도자의 특권과 의무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인요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대상자를 설정하면서 내가 정말 우리 한 성도들이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하는데 깊이 있고 오래가 가기 전에 내가 이 미션을 실현하겠다 일단 구체적인 목표를 여러분 갖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면서 흑암 꺾고 기도하시고 어느 정도로 욕심을 내면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구역에 있어서 우리 구역지교회 안에서 제 1의 전도자가 되겠다 나는 가장 많이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설사 내가 그럴 수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번 여러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전달하고 그러면서 태신자들을 등록시키고 또 등록된 태신자들이 예배와 훈련 속으로 잘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또 같이 끌어주고 그래서 이 전도운동은요 정말 우리 신체로 비유하면요 무릎과 발과 손과 마음과 입술 이 다섯 가지가 같이 다 움직여야 됩니다 자 무릎으로 한다는 건 보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매일 중보기도 속에 그 영혼을 기도 속에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발은요 찾아가는 거죠 정말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결정적인 시간표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손은 무엇이냐 섬기는 거죠 교회에서 또 교회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여러 가지 전도용품들이 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도용 선물을 전달하고 또 지금 같은 시기에 단위 목사님 염려하시라는 책자가 의외로 되게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불안한 시기고 다 염려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접촉점 역할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마음은 뭐냐 마음으로 이어주는 겁니다 들어주고 또 상담도 해주고 그 고민에 공감도 해주는 겁니다 자 입술을 전하는 거 하나의 주신 우리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정확한 보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도왕들도 그렇고요 실제로 전도를 많이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희한하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이상하게 내가 전도만 하려고 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다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의외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무서운 기세로 전도로 자라는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신앙에 연륜과 상관없구나 전도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실 때 내가 하려고 하는 부분만 잘 컨트롤하시면 됩니다 나는 뭐다? 여러분들은 전도의 도구입니다 모든 과정들은 100%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키가 모면 보고 또 보는 겁니다 어찌껏 자꾸 찾아가고 마주칠 때마다 대면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 전도왕이었던 그 이병욱 교수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는 한 번 해진할 거를 하루도 몇 번씩 다른 의사보다 몇 배로 해진을 더 많이 돌면서 환자들을 자주 돌아보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익힐 때 마음의 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또 칭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겸손은 굉장히 유일한 미천이 되는 겁니다 뭔가 거만하고 교만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겸손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성격과 기질을 우리가 파악해서 굉장히 좀 뜨거운 사람들 그 성격 기질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막 기도해 주고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굉장히 꼼꼼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어떤 열정적인 으사으사하는 분위기보다는 좀 사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하면서 사실적인 전략을 세우면 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교회와 상호 협력해서요 나 혼자 전도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흐르고 있는 그 전도의 영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물결을 함께 타서 정말 교회의 화 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의 흐름을 함께 타면서 여러분들이 나가면 곧 예원의 대표 주자들이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의 대표 모델들이십니다 걸어다니는 전도지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정말 영혼을 품는 우리 지역장 사역자 조장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여러분 영적 해산의 수고를 비로소 우리가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영적 해산입니다 자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영적으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면 영적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태어나면 사실 그 출산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영혼 때문에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출산의 고통을 잊고 또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응답들을 현장에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영혼 때문에 기도하고 또 물질로 마음 시간 들었던 모든 부분들이 그 수고들이요 전혀 수고롭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중매자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를 복음의 중매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도 대상자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이 변화돼서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을 시도하지 그대로 거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해산의 수고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상급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곱 번째로 그 관계의 동심원을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나와 내 집 우리의 정말 이 가정을 살리는 1인 1교회와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을 살리는 거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잘 아시죠? 이를 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이 말씀 안에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여기는 구원의 가능성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연계성이 담겨있는 성경 9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죠 그런데 나도 구원받지만 우리의 가족도 연세적으로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연세성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덩달아 우리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주라 신하는 믿음 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바로 올바른 복음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지는 만큼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문을 살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을 통해 가문이 여수와 육장에 보면 살아나지 않습니까?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 그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오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문을 또 살려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1인 1교회와 운동가 연결지는 중에 있어서 사실 가장 속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 네 가족도 구원 못하면서 왜 딴 사람을 전도하냐 네가 잘해야 가족들이 복음을 받지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가족 구원이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자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진밀는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50년 기도했고요 사후에 돌아온 영혼도 있습니다 조진밀가 죽은 이후에 이루어진 응답들도 있습니다 가무보금화는 단시간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한 세대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은 전도운동을 할 때 절대 눌리시면 안 됩니다 야 내가 우리 가정보금화도 안 되면서 내가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는 거야 물론 돌아다니면 안 되는 어떤 부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일반적인 부분들은요 내가 잘해야 구원을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복음으로 개인화되어지고 내가 누려지는 만큼 선한 영향력을 주지만 어떤 내 행위와 의의가 상대방의 구원을 받는 척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원업교로 작전된 영혼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율법적인 기준이나 내가 정한 시간표 속에 조급증을 갖고 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신 가족들은요 사실 영적인 눈으로 보기가 참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영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데 유독 가족들은 참 풍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지 말 것은요 아무리 형통한 것 같고 나보다 많은 물질을 갖고 있고 잘나가는 우리 불신 가족이 있지만 절대 속지 마십시오 불신자는요 근본적으로 불신자의 운명이 다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세상 속에 사단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기 때문에 잠옷 말씀에도 나와있지만 악인의 형통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조급증이 아니라 정말 믿음과 기도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정확한 보금을 한 번에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도 자료를 한번 준비하시고요 제가 이거는 일단 화면을 통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 속에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일하시고 보이지 않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를 지어 성취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한 영혼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양육이라는 부분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1인 1 다락방 운동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양육을 할 때 중요한 것은요 나도 선포하는 가운데 내 뇌가 듣고요 내 영혼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보금이 내가 선포하고 양육할 때 내 안에 뿔이 내리게 되어 있고요 개인화 되어지는 응답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의 교과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그 마가다라빵의 이만 개인의 축복을 보십시오 갈보리산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크리스도다 이 언약을 가진 자들이 감난산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마가다라빵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크리스도로 결론드리고 성령 충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만난 그 크리스도를 증거하면 또 영접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구원받은 그 사람과 함께 지속적으로 시간을 내서 함께 예수 생명 예수 치유 예수 증인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분명한 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개인화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현장에 선포함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발견하는 확인하는 시간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와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교회에서 잡고 있는 1인 1교회와의 이 정착의 기준은요 바로 예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새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죠 함께 훈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3번 이상 함께 예배 나올 때 정착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 기준을 잡은 바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1인 2교회와 운동의 주역이라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아닙니다 나라도 정말 이 운동에 참여하겠다 여러분들이 방관자 구경꾼 되지 마시고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꼴이 되지 마시고 머리 되시고요 꾸임을 받기보다는 꾸어줄 수 있는 영적 리더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가장 부교환자가 누구냐 내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영혼들 기도 속에 많은 영혼들을 담고 있는 자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자연스럽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정말 부요한 자입니다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겁니다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큰 확신 가운데 거하고요 가무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항상 내가 여러분 영적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나는 1순위가 아니고요 나라는 자신은 0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0순위 그래서 먼저 요함 3사 1자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같이 폼사가 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개인과 가문의 모든 재앙들 우리의 가족과 친척을 속이는 흑감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진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도운동은요 우리 후대가 복을 받습니다 이 전도운동은요 우리의 미래까지 포장을 받는 길이 천도운동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문과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1인의 교회와 운동을 놓고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가문의 모든 재앙과 흑감이 무너집니다 이 말은 거꾸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어떠한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까 전도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단위에서 12장 3절의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오른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쿵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 진정한 스타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는요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를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두가 닿는 만큼 전도가 되어진다 구두가 닿는 만큼 달아 버립니다 그 정도로 전도가 되고 100명을 만나면 한 명이 전도된다 100명을 만나면 한 명이 전도된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될까요 그 정도로 여러분 많은 방문과 정말 전도자의 발걸음들이 많은 전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도전의식 현장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결산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보고서를 내어드리는 그 시간표가 있는데 열천에 보십시오 여러분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보십시오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혀 하지 않고 다른 거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징조 보금운동을 중심으로 주님의 재림과 맞물려서 세상 모든 만물 끝은요 세상 끝까지 보금이 전해졌을 때 마지막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중심으로 이 지구를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전도자료를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료는 각종 영적인 문제 또 질병, 장례, 가정, 교육, 시니어 등등등 제가 현장에서 만들어서 쓰고 있는 전도지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링크를 걸어 드릴 건데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많은 백 가지를 갖고 있어도 마이너스 하나 크리스도가 빠진 인생은 제로 인생입니다 오늘 여기 표지에도 나와있지만 그러나 제로 인생이라 하더라도 크리스도를 만난 일은 백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일러스트를 공부를 했었잖아요 제가 기본적인 메시지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나만의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전도지를 줄 때 여러분의 한번 증인 문서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냥 일반적인 전도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간증이 실려있는 나만의 전도지는요 실제로 내 인생 스토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꼭 읽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읽어보셔요 라고 할 때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전도지여서 소개합니다 이게 표지고요 그 다음 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안에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조원리에서부터 원래 인간에서부터 근본 문제 풀치자 상태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여러 가지 종교, 선행, 노력, 과학, 인간들의 방법 이렇게 해서 영적까지 할 수 있도록 기본 메시지들을 그림과 함께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만 읽는 것보다 현장에서 실적으로 함께 그림과 함께 나가니까 훨씬 쉽게 복음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복음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내지에 들어가는 전도지 내용이고요 이제 겉에 표지들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영적 문제에 맞는 부분들을 만들어봤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사실 제가 만들어서 많이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시잖아요 영적 백신이 누구다? 예수 그리소다 현장에서 좀 많이 쓰고 있는 전도지고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지구병동이지 않습니까 질병적인 문제를 갖고 전도지를 만들어 봤고요 다음에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병은 질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는 우울증으로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인 문제들을 갖고 전도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자살입니다 자살 또는 살자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29.1명이 자살하고 있는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살에 대한 전도지도 실제로 만들어서 많은 현장에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좀 만들어서 쓰고 있는 자료들이요 실질적으로 어떤 가정의 가정폭력이라든지 가정의 문제들 그래서 가출 청소년들도 많이 있고요 가정 안에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정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쓰려고 만든 전도지고요 그 다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녀들 교육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젊은 부모들도 그렇고요 또 아이들 교육에 민감하신 분들도 굉장히 좀 반응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전도지들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니어에 대한 거예요 지금 시대 자체가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경로석에 지금은 아이들이 앉아있고 일반석에 노인들이 앉아있는 그야말로 지금은 굉장히 이제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분들의 정말 독고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이라든지 외로움들 이런 부분들을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메시지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요 제가 오늘도 쓰고 온 자료들입니다 제가 장례 캠프 때 꼭 쓰려고 만든 장례 전도지인데요 실제로 가면은 향이나 초를 피우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제사 문화라든지 이런 사식구제나 사무제에 대해서 기독신자를 하더라도 무지합니다 이 전도지를 들고 가니까 이걸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도 좀 써야겠다면서 갖고 가시더라고요 현장에서 굉장히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바로 장례 전도지에 대한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제사는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례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보금적으로 해석해서 써봤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 성탄절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직 날짜는 좀 남아있지만 12월 달 우리가 성탄절도 또 부활절도요 굉장히 이런 절기들이 포금전하기에 좋은 접촉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탄절에 관련된 이런 전도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성탄절의 유래라든지 진짜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수 크리스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현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자료들을 여러분 걸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만의 전도 자료를 만들어 보셔서요 그것이 어떤 스킬적인 부분이 뛰어나지 않아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정말 증인 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올해 안에 기필코 내가 1인 1교회와 운동의 응답을 누리겠다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갖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언약기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또 우리 구역지교회와 영혼을 위한 기도 제목 세 가지 함께 나눌 건데요 자 우리 개인이 놓고 기도하실 때는 1인 1교회와 운동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절대 응답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주신 절대 현장 속에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정착하고 양육되어지는 절대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각 구역지교회들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해서 4천말씀운동 회복하도록 그래서 우리 11월과 12월 남은 기간 동안 우리 4천말씀운동 그동안 닫혀있었고 멈춰있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풀 가동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의 달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혼을 위한 기도로 정말 우리 태신자가 전도되어지고 새가족들이 전도가 되어져서 우리 불신 가문의 전도에 문의되어지고 우리 등록자들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와 훈련 속으로 들어오고 성도의 교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방문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또 장단계 교석자들이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기조 성도님들은 내 안의 선입견과 편견을 무너뜨려서 전도는 특별한 의사가 아니다 나도 할 수 있다 1인 1교회와 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도로서 나의 현장의 포내심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경저 1인 1교회와 운동 기한 말씀 속에 디도서 1자 3절의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전도를 맡겨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원께 올 한해 하나님께서 원단의 말씀 속에 1인 1교회와 운동의 기한 미션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가운데 하나님 사천말씀 운동 멈춰있는 모든 현장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1인 1교회와 운동이 나라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새롭게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구역주의가 함께 목표를 놓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사천말씀 운동 확산의 주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하게 하여 주시고 태신자들이 등록되어지고 또 예배와 훈련 속으로 정착되어지고 또 다락방 운동을 통하여서 양육되어져서 천말 그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불신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며 제 생산의 행담을 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입견들 모든 불신앙 편견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분명히 영적인 하나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행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중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성경적 1인 1 교회와 운동을 통하여서 사천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2, 3, 7 나라 살릴 기한 전도자로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구역지교회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